와 궁금하다 두 분 자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씨 은친데 와 이분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자 전박씨 최준섭씨를 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좀 일단 제 눈을 되게 똑바로 쳐다보세요 자신이 있다 이거죠 아 실력자 아니야 아니야 실력자 전박씨 11학번 최준섭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눈빛을 살았다 다 틀린다 오우 이거 준섭이 형이 손으로 죽어 진짜 야 진짜 자기들한테 강좌 넣으신거에요 아 굉장히 귀여워 아들 같은데 아들 아니야 저 바운스가 리얼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니 생각이 나 멋있어 창밖을 바라보다 니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너도 나 금식은 떠올릴까 니 생각이 나 최준섭씨의 나이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11학번은 아니실거 같은데 크긴 치열이 없고 그냥 한국뽀 같아 정섭이 오빠는 우리 울치로 좋아해 대형배우 같은 느낌이지 피터 노래만 잘하면 진짜 둘이 하면 진짜 그림 세곤이 나 사랑이 내게도 찾아왔나봐 우우우우우 진섭이 형 제발 진섭이 형 진섭이 형 진섭이 형 진섭이 형 음치야 음치 진섭이 형 진섭이 형 진섭이 형 정말 인거 같아 realms이켜 TS 진섭이 형 진섭이 형 십 u rel 유 푸르던 하늘에서 그 즐거운 빛이 나 지게 빛이 나 변한 난 골목일도 모메의 그림 같아 그렇게 변한 날은 내가 봐도 참 웃었기만 하지마 어쩔 수 없나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그렇게 멍하니 또 하루가 흘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생각이 나 커피를 마시다가 네 생각이 나 이렇게 변한 날은 내가 봐도 참 웃었기만 하지만 어쩔 수 없나봐 하루 종일 바보처럼 네 생각이 나 네 생각이 나 내 생각은 나 네 생각은 나 와 진짜 역대급 역대급 일단은 백면 백육식금 이렇게 밟고 밟고 백면 백면하면 백육식금 수영할거에요 백면 다 풀어서 수영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1,2학번 최준섭씨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 출입대 1학번 24살 최준섭 어머 예쁘다 잠깐만 24살이라고요? 나보다 동생이야 준섭이가? 네 맞아요 준섭군 즐기러 왔습니다 뭐하는거에요? 실력자냐고 강우영이 새사람 오랜만에 기사 하나 쓰겠는데? 날씨가 들어간다 날씨가 바로 담아부터 담아ата 잠시의 힘이 이끌어 가을 쪽으로 평영이 하드에 서äng 백면에 감사합니다.